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의 예능 출연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24 파리올림픽 유도 국가대표 선수 안바울은 tvn 예능 프로그램 뉴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을 확정지었다. 녹화에는 유도 혼성 단체전에서 안바울과 함께 동메달을 목에 걸은 유도 국가대표 허밀이 김민중도 함께한다. 이들은 조만간 진행되는 녹화에 참여한다.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팀은 이번 2024 파리올림픽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의 성적을 냈다. 특히 사상 최초 첫 단체전 메달이 나오며 국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유도 대표팀은 지난 3일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 경기장에서 열린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4, 3으로 꺾으며 동메달을 수상했다. 허미미와 김민중의 개인전 은메달도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허미미와 김민중은 올림픽 준비 과정부터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할 예정이다. 유도 선수단의 유퀴즈 홍더, 블럭 출연 소식에 벌써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기대되네요. 감동 안겨준 유도 선수들. 유퀴즈 출연 소식 너무 좋습니다. 유도 선수들 출연하는 유퀴즈는 무조건 봐야겠다. 김민중, 허미미 선수의 개인사도 궁금하네요. 안바울 선수 정말 멋졌는데 유퀴즈에서 또 한 번 보게 되니 너무 좋다 등의 호응을 보내고 있다. 한편 안바울은 1994년생으로 올해 30세다. 대한민국 유도 대표팀인 그는 이번 2024 파리올림픽에서 개인전과 혼성단체전에 출전했다. 개인전에서는 16강에서 아쉽게 탈락하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혼성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을 확정지었다. 특히 안바울은 힘이 붙이는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지도를 3번 받아내어 대한민국 최초 유도 혼성단체 메달 획득에 1등 공신이 되었다. 허미미는 2002년생으로 올해 21세다. 그의 아버지는 제일 한국인이며 어머니는 일본인이다. 허미미는 미미가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할머니의 유언 때문에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 허미미는 2024 파리올림픽 여자 유도 57kg급에 출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중은 2000년생으로 올해 23세의 선수다. 김민중은 2024 파리올림픽 남자 유도 100kg 이상급 결승전에서 프랑스의 유도 영웅 테디 디네르를 상대로 패하며 은메달을 수상했다. 비록 패배했지만 김민중은 역대 올림픽 한국 유도 36년 만에 최중량급 은메달과 최고 기록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